악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딸기탕으로 해요. 지금 본 채널에 올리고 남은 걸로 찍는 건데 딸기에 물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딸기탕으로 조금 쪼개졌어요. 이게 여기를 접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쪼개졌어요. 바로 먹어볼게요. 아마 딸기채주도 분들이 구워드시잖아요. 그런 느낌. 아, 따뜻한 귤. 거기다가 설탕을 얹어가지고 당도가 더 올라가니까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 제가 젤리를 좀 특이한 걸 사와가지고 아, 그거를 한번 탕후로를 해볼까 하고 했는데 젤리가 녹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설탕 시럽 너무 아깝다 해서 저희 집에 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귤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소리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바삭바삭한 소리도 나고 촉촉한 소리도 나고 부삭바삭해야 curso 양파는 먹는 게 좀 보기 융하게 나지만 컸퓨터 아삭해 양념장에 가득 차가운 맛이에요 이런 맛은 양념장은 햄버거이에요 양념장과 양념장은 매우 맛있네요 시럽에 귤에 부어가지구, 그리고 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고닥 이게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났어요. 근데 딱딱해서 못 먹어. 먹어볼까요? 이빨 나갈 것 같아요. 아! 이! 이빨은 동물한테 여러분... Arc and hoe 엇 자켜줬어요 근데 이거 탕후로 성공하기 되게 힘든 음식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쪼개볼까 짜잔 안에는 완전 생귤 또 여기 이거 봐요 이렇게 나갔죠? 그냥 보기엔 평범한 귤 평범해 보이죠? 근데 씹으면 그냥 보기엔 평범한 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맘에 들어요 그때 제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또 영상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 조회수가 잘 안나오더라구요 영상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조회수가 잘 나와요 전체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맛있게 너무 맛있어 그는 끝 딱딱할 것 같죠? 마지막 한입 뼈뼈뼈 뭐... 뼈뼈뼈뼈 뼈뼈뼈뼈 너무 맛있어요 끓는게 너무 맛있어요 뼈뼈뼈뼈뼈뼈뼈 별미네요, 별미. 한번 해드셔보세요. 집에 시킨 귤이 혹시 식어나 이럴 경우에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얘네 둘은 조금방한 감이 없지않아있어요. 목에다 뺏겨뒀어. 그리고 이렇게 낱개로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시럽을 부으면 귤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망하기 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통으로 해야 성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가 진짜 귤 킬러거든요. 한 박스씩, 아 바로 이렇게 한 박스씩 사도 금방 먹어요. 원래 전에는 귤 한 박스, 콩고구마, 그 호박 고구마 한 박스 이렇게 시켜서 맨날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호박 고구마 그게 안 땡기네요. 아무리가 너무 좋아해서rareön해서 겉에다 가르쳐가환한 감자가 너무 좋아해요. 그냥 고구마 한 박스에 찍어달라서 좀 신경 한 박스에 찍어달라고 해서 오! 다시 한 박스에 찍어먹는 중 물론 조금만 더 몰랐어요. 소금만 더auf著 여기 또 나왔다. 이거 귀여워 이건 너무 너무 안 묻었다. 이거 두 개 다 너무 안 묻었나네. 많이 묻은 걸로 먹어볼게요. 너무 안 묻었네. 음. 이것도 좀 모지르긴 한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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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먹으면 손이 완전 지저분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 잘먹었어요.